안녕하세요 DJMAX 유저 여러분 에스티메이트 소속 작곡가 베닉스입니다 이번에 유저범들과 처음으로 만나뵙게 되는데요 학창시절부터 DJMAX를 좋아했던 팬으로서 DJMAX 시리즈에 아티스트로 참여한다는 게 저한텐 정말 특별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영화에 나올 법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DJMAX를 통해 베닉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음악을 만드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로스트 세레니트라는 곡 제목은 평온했던 일상을 어떠한 계기로 상실한 세계의 이야기를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정했던 제목이었습니다 푸류 작가님의 귀여운 그림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덤핑라이프님의 멋진 연출을 거쳐 완성된 달콤 쌉쌀한 이야기를 담은 DJ가 만들어졌어요 너무 멋지게 만들어주신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푸류 작가님의 작품 속 캐릭터들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제 음악의 DJ에도 러닝걸의 달리와 빛빛 정원의 로케 등 이렇게 감상했던 직후여서 판타지스러운 느낌을 내는 에픽한 오케스트라로 제작하고 싶었어요 노트들을 생각해서 제작하다 보니 어떻게 만들어야 재밌게 연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지만 비타 연주로 도와주신 세이빙님의 아낌없는 조언으로 큰 무리 없이 작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현심을 담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작업했고 모두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J맥스 리스펙트 V 즐겁게 플레이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마틱 컴포저 베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familiar